자,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죠. 들어가서 내부 공간 또 보시죠. 주방으로 한번 봐봐, 주방. 와, 깨끗하네, 진짜. 누나,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뭐가 보이나요? 우와, 남산. 우와, 다 보여. 근데 식탁에서 남산 뷰가 너무 예뻐. 이건 대박이다, 밥 먹으면서 남산 먹으면서. 계속 저기만 걸고 넘어지는 거야. 잠깐만, 여기 냉장고 없네, 냉장고. 아, 냉장고! 냉장고 들어갈 자리 있죠, 자리. 어디, 어디에 있어요? 오른쪽에 있어요, 오른쪽에. 쫙 있어요, 완전 길게 있어요. 그다음에 여기, 어? 이거 뭐야? 기본 옵션이에요? 옵션입니다. 식기세척기. 옵션 옵션. 인덕션 옵션. 인덕션. 그러면 저 끝반부터 한번 보시죠. 한번 가볼까요? 여기 무디 3개가 있는데, 이분부터. 어머, 여기도 실링펜이 있어. 실링펜이 있고, 여기도 시스템 옵션 있고. 시스템 옵션 있고. 그리고 이 방 공간 여기 뭐. 헤드를 아예 놔뒀네.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게. 침대 헤드죠, 침대. 침대 그냥 매티스만 갖고 오면 되는 거야. 맞아요. 그래서 뭐 거실에 TV를 뭐 둘 생각이 없다? 어. 그러면 여기 그냥. 요즘에 그 스탠드형. 그러면 여기 침대 놓고 여기 공간에서 여기 또 의자를 하나 놔둬. 아, 그리고 반대쪽에는 지금 TV 콘센트가 없어요. 아, 있어요. 있어요. 그래요? 없어요. 지워주세요. 저쪽 보시면. 아니, 이거 뭐야? 아치 보이세요, 아치? 와. 아치로 딱 돼 있는. 아치 너무 예쁘고. 이거 색깔 등 바뀌는 거 아니에요? 오, 예뻐, 예뻐. 여기 똑같아요. 여기 똑같아요. 엠지세대들. 거울 있잖아요. 아, 여기서 산 찍어서. 또 여기서 사진도 이렇게 찍는 거야, 이렇게. 와,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을 보고 있는 듯한. 뭐, 커피 한 잔. 어, 어. 어, 뼈 결렸다, 방금. 너무 예쁘게 나온다, 여기. 이런 컬러가 너무 받쳐주니까. 아니, 여기가 포토존이더라고요. 너무 예쁘다. 자, 이제 이쪽 문 보시죠. 여기는 뭐 예상이 가죠? 아이고. 아, 깔끔하다. 어머, 샤워부스가 너무 좋네요, 여기. 한번 나가고 계세요. 나가고 계세요, 제가 샤워하면. 네. 다음에 이게. 뭐야? 어, 소리가 안 들려. 소리가 안 들려. 12회차에서 한 30회차 정도에 또 많이 했던 거. 아니, 근데 주우재 코디님이 본 코디님이 롤모델이세요? 아니... 하니.